고맙습니다. 저를 아시던 분들도 아마 저를 잘 못 알아보실 겁니다. 살이 좀 많이 빠져가지고 제가 이제 뭐 방송에서는 1년 사이에 한 20kg 뺐습니다 얘기했지만 제가 오늘 체중을 달아보니까 한 26kg 정도 1년에 빠졌더라고요. 아유, 뭐 놀래서 이제 시작이에요.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얼마나 건강해졌나 병원에 가서 봐 좀 이거 저거 좀 제 아는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정상 체중으로 가려면 앞으로 8kg는 더 빼라. 그래서 태어나 처음으로 의사 멱살을 잡아봤네요. 자,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경험하고 이 변화에 따라 사람들은 적응하며 살아가잖아요. 실제 저도 처음부터 이런 심리상담 쪽을 공부했던 건 아니고요. 공부했던 건 아니고 제가 원래 처음에 대학에 들어갔을 때는 원래 영문과를 갔습니다. 영문과를 가서 영문학을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영문을 모르겠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건 내 전공이 아니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전공을 바꾸게 되었는데 사실 제가 전공을 바꾸게 된 보다 묵직하고 중대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. 그게 바로 뭐냐. 제가 대학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. 제가 그때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. 그때 제 첫사랑을 만나게 되죠. 아시는지 모르겠다. 교회 오빠라고. 교회 오빠라고. 근데 이 교회 오빠가 그냥 오빠가 아니었잖아요. 키가 막 183에 엉덩이가 막 등에 붙어있는 아주 뭐 극강의 뒤태를 가지고 있는 남자였는데 중요한 건 이 오빠는 저를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. 어떻게 하면 이 남자의 눈이 나를 바라보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 고개가 내 쪽을 좀 돌아보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 발걸음이 나를 향해서 투박투박 오게 하나 어떻게 하면 그 가슴이 열려서 심장이 내 앞에서 투박투박 뛰게 하나 제 머릿속엔 이 생각밖에 없었습니다. 그러니 방법을 찾아야죠. 해법을 찾아야죠. 그게 아니면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심리학을 결정을 하고 한 10년 정도 넘게 공부를 쭉 하다 보니까 이제 자신이 생기더라고요. 이제는 그 눈이 이제는 그 고개가 이제는 그 발걸음이 이제는 그 심장이 제 앞에 와서 무릎 꿇게 할 자신이 생겼어요. 제가 그 자신감을 가지고 그 남자에게 갔습니다. 갔더니 애가 둘이야. 애가 둘이야. 저한테는 결혼 안 한다 그랬었거든요. 제가 너무 상심을 하고 있다가 고개를 들어보니 저 말고도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고 아파하고 힘들다 말하고 고통스럽다 이야기하더라. 그렇다면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굴까 좀 살펴보니 그 사람들이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게 내 부모였고 그게 내 형제였고 그게 내 아이들이었고 그게 내 가장 가까운 친구였고 제일 믿었던 그 사람들이 나에겐 가장 큰 아픔과 상처를 주는 사람이더라. 그렇다면 저도 제 인생에 나름 그 나지막한 문지방 하나 넘어보자고 전공까지 바꿔가면서 수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넘어야 될 수많은 인생의 감정 언덕과 문제 언덕과 그리고 수많은 여러 가지 관계의 언덕들을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넘고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심리학 안쪽으로 쑥 들어가 봤더니 심리학은 크게 두 가지 주제에 집중하더라고요. 그 첫 번째 주제가 바로 뭐냐 변화라고 하는 주제고요. 두 번째 주제가 바로 뭐냐 적응이라고 하는 주제더라. 그런데 이 변화, 우리는 한 번도 변화를 멈춘 적이 없고 지금도 변화하고 있고 우리는 앞으로도 변화할 텐데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변화는 우리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또 우리 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한다는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요. 우리가 어차피 여기 온 김에 우리 변화 한 번 좀 얼마나 변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? 어렵지 않습니다. 자, 지금부터 우리 한 3초 동안 좌우에 계신 분들 얼굴을 아주 뜯어져라 한번 볼 거예요. 자,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얼굴 한 3초간 살펴봅니다. 자, 살펴볼게요. 자, 어우 그죠. 그죠. 어우 잘 보셨어요.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10년 전에 이렇게 안 생겼었어요. 우리가 지금 먹고 살고 그냥 열심히 사느라고 얼굴이 모양이 됐지. 그죠?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지금처럼 변화했듯이 앞으로도 변화할 텐데 심리학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리가 이야기했던 변화 말고 또 한 가지 주제가 있더라 그 두 번째 주제가 바로 적응인데 이 두 가지 관계가 참 놀랍더라는 거예요. 왜? 똑같은 변화 속에 봤더니 누군가는 좋은 적응을 하더라는 거예요. 반면 또 똑같은 변화 속에 누군가는 만족스럽지 못한 적응을 하더라 좋은 적응을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 내 인생은 괜찮다, 살만하다, 이만하면 족하다, 나는 행복하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 상대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적응을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 내 인생은 뭐 황이다, 꽝이다, 똥이다 뭐 이렇게 말하더라 만족스럽지 못한 적응 끝에는 만족스럽지 못한 고백이 이어지는구나 그럼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왜 우리는 같은 변화 속에 서로 다른 적응을 하고 서로 다른 적응 끝에 서로 다른 고백을 하게 될까? 말을 바꿔보자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면 우리도 좋은 적응 끝에 좋은 고백을 할 수 있을까? 오늘은 이 네모가 채워지면 우리 강의는 끝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?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나 그리고 내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나 또 내 파트너와의 관계에 있어서나 또 내 아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나는 프로다 손 들어볼까요? 오! 두 분이 손 드셨어요, 목사님까지 오! 세 분! 세 분 손 드셨는데 저분 아무래도 사모님 같은데 세 분이 손을 드셨는데 오! 우리가 여기 지금 약대교회에 있는 이 정도 인원에 이 정도 인원에 세 분이 손 든다는 건 거의 기적입니다 보통 손을 거의 못 드세요 보통 이렇게 손을 드시는 분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아주 얼굴이 두껍거나 아니면 진짜거나 진짜거나 저는 진짜일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세 분을 제외한 나머지 우리들은 왜 손을 들지 않았을까? 여기엔 10대도 있고 20대에도 있고 30대도 있고 40대 그 이상 되신 연령 분들도 계신데 숱한 인생의 다양한 연령대를 살아가는 분들이 다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세 분 밖에는 우린 손을 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겸손해서? 아니요 누구도 우리에게 네가 프로다 아마추어다 이런 얘기를 해준 적도 없을 뿐더러 그 기준도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은 기준, 그 기준들 중에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프라이드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여러분 프라이드, 프라이드는 뭡니까? 영어 뭘 탑니까? 프라이드는 뭐죠? 그죠? 자동차죠 자동차인데요 많은 분들이 정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자부심이다 자긍심이다 자존심이다 여러 가지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해 주셨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안으로부터 쭉 올라와야 바닥부터 쭉 올라와야 이게 진짜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죠? 아멘 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바닥부터 쭉 올라온다고요? 저 안쪽부터 쫙 올라와야 진짜라고요? 아니요 어떻게 된 게 우리의 자부심이라고 하는 우리의 프라이드라고 하는 건 배꼽선을 넘지를 못하고 바로 꺼지냐고요 저만 쓰레기인가요? 어 우리 다 그런 거죠 놀랍게 다른 사람들의 자부심은 그렇게 하늘을 찌르는데 왜 나의 자부심은 늘 배꼽선을 넘지 못하고 늘 거품처럼 꺼져 버리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왠지 아세요? 이 자부심이라고 하는 건 안으로부터 올라온다고요? 아니요 보이는 게 다입니다 들리는 게 다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여기 지금 청년들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여기 부모 세대들도 많이 계신데 제가 3초 동안 우리 실험 하나 해볼까요? 자 우리가 자식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다 부모님 나를 낳아주시거나 키워주신 부모님들 계실 거예요 자 지금부터 머릿속에 3초간 나를 낳아주시거나 키워주신 부모님 한번 떠올려 볼 겁니다 자 지금부터 떠올려 보겠습니다 자 떠올려 봐요 자 지금 머릿속에 떠올린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 사랑했을까요? 여기서 이렇게 심각해지시면 안 됩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여러분 사랑했을까요?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을 사랑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본 적이 없으니 잘 모르겠고요 다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했다고 그렇게 해석하네요 해석하네요 이건 무슨 얘기냐 여러분 관계에는 팩트라는 게 없어요 사실관계라는 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관계는 다 해석이에요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우리 부모님들을 사랑했다고 해석하는가? 간단합니다 우리 그분들이 했던 말과 행동에서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추출해 그걸 가슴에 박아 머리에 올려 그랬다가 저 같은 전문가가 물어봐요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했습니까? 라고 여쭤보면 여러분들이 예라고 하는 자기의 가지고 있던 그 해석을 저한테 고백으로 꺼내 놓는 거예요 여기 부모님 세대들 계시죠? 여러분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어떻게 잘한다 이쁘다 착하다 훌륭하다 용돈 팍팍팍 유선 미리미리 팍팍팍 줘보세요 애들이 어떻게 음 엄마가 나를 사랑해 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이렇게 해석한 걸 지 가슴에 박았다 머리에 올렸다 저 같은 사람이 동일한 질문을 하면 그때 아이들은 얘기합니다 내 엄마가 저를 사랑해요 아버지가 저를 사랑해요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고백으로 꺼내 놓는 거예요 뭘 통해서? 본 것을 통해 이해하는 겁니다 들은 것을 통해서 이야기를 우리가 알게 되고 파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가족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? 내 아이들에게 내 부모님에게 내 형제에게 내 친구에게 그리고 나와 가장 가깝고 내 인생이 중요하다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? 많은 부모님들은 재산을 남기겠다고 하시죠 많은 친구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존재감을 남기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세대의 특징은 뭐냐? 자기를 보여주는 데 있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뭘 남기셔야 되는지 아십니까? 우리는 스토리를 남겨야 돼요 스토리가 길다면 문장을 남기셔야 될 겁니다 문장이 길다면 단어를 남겨야 될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단어를 주거나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문장을 남길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문장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10대의 문장은 10대의 문장대로 20대의 단어는 20대의 단어대로 30대의 스토리는 30대의 스토리를 그 이상의 기성세대는 자기만의 스토리를 갖게 되는데 중요한 건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드는 겁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자존감이 낮아요 많은 부모님도 이야기합니다 저도 자존감이 낮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여줄 때가 된 것 같아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시죠? 뭐라고? 자존감 가지세요 자신감 가지세요 프라이드 가지세요 프라이드 갖는 게 힘입니다 핵심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시죠? 전 관심 없습니다 자존심이 있거나 없거나 프라이드가 있거나 없거나 갖거나 말거나 전 관심 없어요 다만 뭘 해야 되는가 Show your pride 여러분들의 자부심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젊은 세대 자신 없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내 단어를 하나 만들어서 나는 이거야 나는 이거야 나는 이거야 사소하지만 나는 이거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그것으로 불러줘요 여러분들 부모 세대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세대의 자부심이 다음 세대의 자부심이 돼요 부모의 자부심이 내 아이들의 자부심이 돼요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죠 자녀의 자부심이 부모의 자부심이 됩니다 아랫세대의 자부심이 윗세대의 자부심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대와 다음 세대를 통과하는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프라이드를 중심으로 해서 누가 나에게 이걸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Make my name 내 이름을 만들고 Make my sentence 내 문장을 만들고 Make my story 내 이야기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자존감을 내 배꼽선에서 위로 올리는 방법이고 있는 것을 가지고 드러내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본 것을 통해 이해하여 들은 것을 통해 판단하는 겁니다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우리 주님은 손바닥을 보여주고 옆구리를 보여주고 음성을 들려주고 모습을 보여주고 하늘에 올라가는 것도 다 보여주셨죠 본 자가 있으니 증언한 겁니다 증언하는 자가 있으니 적는 자가 있었던 거예요 적는 자가 있었으니 우리는 그걸 보고 2000년 전 그들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 신앙 속에서 새로운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나이? 아니요 사람은 역할로 살아요 그 역할 속에 나는 어떤 스토리를 만들 것인가 어떤 문장을 만들 것인가 어떤 단어를 내 스스로 이름표로 붙일 것인가 오늘 해가 지기 전에 잠들기 전에 기도하며 그 단어와 그 문장과 그 스토리를 만들어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강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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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